자은산 수고하고 냉입니다 콩나물은 다 씻고 왔습니다 쌤 조용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 송정 사람 많아가지고 계속 보여요? 네 urydice 아찜에도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 아닌 애기 아침이란 게 있나 하나만 열두 시쯤에 있나 썼지 탄력 들 뿐니 오늘은 고백 데이래 참과 끝남지 여자들에게 고백해 난 친구에게 내 잘못을 고백해 12시간에만 깨져도 일어나보면중 매일 똑같은 하루 일어나보면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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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걷는 게 귀찮아서 배로 눈 그대로 여기저기 닦다보니 안해도 돼 걸레로 청소 말이야 계란말이야 나 밥상에 올라가도 이게 환적이야 크림의 떡이야 날마다 진짱을 열어보면 어젯받고는 밤사 쪼가리야 라면인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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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내 점심은 라면인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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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아침에도 내가 뭘 해밀지를 몰라 아니 내게야 짐이란 게 있나 하나만 열두 시쯤에 있나 같은 사이로 해가 빛나면 나도 신나서 양치도 안하고 놀다가 밤이 됐어야 후회를 하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stop it up it up 오 오 오 오 오 yeah 사실 내 맘은 이렇지 않은데 하고 싶은 것만큼 그곳에 몸을 담고 의미 있는 일본을 살고 싶어도 시간은 가는데 하루 종일 tv가 켜져 있어 그 속에는 숨이 가득하지만 tv에 비추는 내 모습은 점점 비만이 돼가 나의 미래가 빙 날 낑낑 불어버린 라면인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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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인건가